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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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원연습곡 26번 산울림의 산할아버지입니다. 또 같은 스윙 셔플 리듬이구요. 이번에는 8개의 비트를 다 연주하는 엑센트는 1 & 2 & 3 & 4 & 2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비트가 좀 빠르기 때문에 연습을 초보자분들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. ECV ством ume 를 ego 인 이 glide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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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